자 여러분 드디어 올 것이 왔는데요 사실 오늘도 오기가 싫었어요 이게 맞나 싶더라고 그냥 내가 몇 줄을 했는데 그 내려가기 힘들다는 실버 직전 눈 앞에 지금 이렇게 아르날랑 거리니까 너무 이게 사람이라면 사실 게임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이건 아니지 싶더라고 자 양치하고 와서 방어하러 가겠습니다 양치하는데 옆에 난간에서 까마귀가 울고 있는데 까마귀 자체를 처음보는데 아니 밖에서 갑자기 깍깍 소리가 되게 가까이 들리는 거 있어 옆에를 이렇게 창문을 봤다? 근데 갑자기 까마귀가 보이는 거야 이게 뭐지? 난 올리는 거 같아 진짜로? 깨웅! 자 빨간 딱지고요 2판 지면은 100% 강등이에요 아 우리 팀 아무도 픽을 안 올려놨어 다들 뭐 할 건지 2판 지면 이렇게 물결표 추가요 다들 뭐 할 건지 좀 올려줬으면 좋겠는데 키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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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조사 시청자 천명가 대관에 김석배 실버의 아프리카의 인욕이 집중되어 있다 역사적인 순간인의 키키틱 fing Ihrer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제일 강해진다 얘들아 과스트 블럿 뭐야 바텀 퍼블이야? 메인 하트 개선님 5개 선물 감사합니다 아니야 무리하지 말고 욕멋게만 해도 되겠냐 점점은 나이스 벌써 6렙이냐 막은 힘내네? 굳이 봤네 단 한모야 사람들 키우키우키우키우키우 진짜 한마음 한듯이야 틱 아그리 달렸습니다 아그리거 차이체 있습니다 아 아닌데? 아, 왜지? 누구구나? 아그리, 달렸습니다 아그리거 차이체 아이씨 아이씨 채널 아니야 내가 선열을 가봤는데 괜히 선열 못 써가지고 못 잡는 게 많더라고 그러느니 딜로 가는 게 맞아 아이씨 아 아까워라 아 왜 나야 왜 나예요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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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잘못했어요 아니 못 봤다고?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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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근데 모델 없는데 이 정도 않더라고 티원승원 사랑꽃님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하이핑 왓다 왓다 와 조금만 늦게 먹든가 교재받 도yal 아 아칼리도 EX Councillor 왜그럴까 왜그럴까 바로 가는게 됐네 이상한 짓 안하고 바로 가는데 다용 먹으면 이길 수 있어 이거 원래 다용인데 잘 됐는데 오히려 좋은데 오히려 좋아 이걸? 아니 이걸? 이걸 해준다고? 이민들아 안된다 적대는 실버가 짝이다 바로? 안 돼 끝냈다 어떻게 안되냐 저거? 어떻게 안돼? 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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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롸다 시민촌 뭐야? 이게 점수 맞아? 페널티죠 이거 페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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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가지 Grams binding 빨리 저번에 페널티 chem Mutta 틱 driving funny 3. 3. 3. 3. 3. 3. 3. 3. 1. 1. 1. 2. 2. 2. 2. 3. 2. 3. 2. 3. 3. 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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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약 한 번 먹어주고 이제 끝낼 각을 봅시다 비벼주면 안 돼 난 절대 실버에 못 꺼 끝! 나 진짜 나 진짜 나 골대야 나는 골대야 난 실버랑 달라 난 실버랑 다르다고 사는 게 쉽다님 5개 선물 감사합니다 자 이제 12점씩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행복이 되고 있다는 거죠? 골디덕이 아니라 그냥 10석인 줄 알았는데 2월이긴 해 난 골디덕이야 빨강색에서 노란색으로 2부에서 계속되면 되겠습니다 1부에서 계속되면 되겠습니다 2부에서 계속되면 되겠습니다